조지! 박수 김지! 경찰 연락해 야, 사건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 출동! 이거 박아사진이지? 어떻게 알았어? 야, 이씨 다수의 발언점은 박아에 직접 대기 증거가 되거든 진영사님 지문만 잔뜩 묻어있는데 지문에 족족같이 전부 진영사님인데 진호게, 부르게 재판다 뭔가 진영사를 노렸다면 내부쳐? 혹시 짐작가는 사람? 야, 야, 관수대 진도께 여기 온데 그 새끼 사람들 됐대 많이 기다렸다 찔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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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야, 야!